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조선 그리셔야 돼요 보조선 그리기 라인 명령을 이용하시고 이미 예정 클릭하시고 직격 모드 활성화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50mm짜리 선 하나 그리세요 수직선 50mm 이렇게 50mm짜리 선 하나 그리시면 되는거에요 간단하게 50mm 얘는 보조선이니까 색깔을 달리할게요 선옥색을 합시다 선옥색을 잘 안쓰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원을 그리시면 돼요 원 원 C 엔터 그 다음에 위에 위아래 끝점 있죠 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위쪽은 R이 얼마냐면 40이 되겠네요 40 그 다음에 아래쪽 아래쪽은 R이 얼마냐면 55가 되네요 55 원 두개 그리세요 위아래 C 엔터 하셔가지고 위에 끝점 찍고 40 그 다음에 밑에 끝점 찍고 50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얼굴 형상이죠 위아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만한거 라인 명령어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L 엔터 L 엔터에서 하신 다음에 쉬프트키 누르셔야돼요 쉬프트키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거 뭔지 아시죠 제가 뭐를 할건지 접점 찾는거에요 접점 L 엔터 하시고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클릭하시고 왼쪽 버튼으로 그 다음에 여기 원을 잡으셔야 돼요 원 원 클릭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한 번 더 하는거 반복 다시 쉬프트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 밑에 어 이거 아래쪽이죠 아래쪽 접점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선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접선을 그려주셔야 돼 이렇게 안하시면은요 선이 엉뚱하게 그려져요 선이 약간 각이 각지게끔 그려집니다 참고로 그런거 참고로 알고 계시구요 그 다음에 반대쪽 똑같이 라인 명령 이용하셔서 접점 접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점을 이용한 접선을 완료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디를 잘라야 되냐 필요 없는 부분은 여기 잘라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거죠 그러면 얼굴이 완성됐어요 전체적인 얼굴 윤곽이 완료된거죠 자 그 다음에 입부분을 그릴건데 입은 요기 요 끝점 요기 찍으시면 되요 여기 여기 찍으시면 되겠고 자 갑니다 우선 C 엔터 하시고 C 아 시간 A A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C 엔터 하시고 끝장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골뱅이 얘도 마찬가지로 반시계방향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는 40이고 각도는 180에서 10을 더하시고 190도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 190도 그 다음에 골뱅이 골뱅이 끝나는 지점 40 벅스에 마이너스 10 더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원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래서 A 엔터 C 엔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찍고 골뱅이 40 벅스에 190도 골뱅이 40 벅스에 마이너스 10 더 이렇게 해서 홀을 그려줍니다 뭐가 좀 위치가 안 맞는다? 에이 저 불량났어요 여러분들 55도 나와야 돼요 R55 저 50을 잡아보네 어쩐지 지금 불량났어 어쩐지 얼굴이 이렇게 샤프하다 했어 다시 하겠습니다 55가 나와야 돼요 알값이 제가 아까 입력 잘못했나봐요 자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이렇게 입이 완성되는거구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조선 그리세요 엔터 하신 다음에 엔터 똑같이 끝점 찍어주시고 끝점 클릭 그 다음에 직교 온 직교 온 그 다음에 아래로 아래로 25mm만큼 선 그려주시고 25mm 그래서 라인을 하나 더 그리라는거죠 이렇게 끝점 찍으신 다음에 25mm 여기에도 보조선이에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아래 26짜리 원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트림은 자르세요 경계선 잡고 T 엔터 하시고 끝점 클릭 그 다음에 R 값이 얼마하냐면 26 엔터 하시면 되겠죠 C 엔터 하시고 끝점 클릭 26 엔터 그 다음에 트립 TR 엔터 하시고 경계선 잡으세요 경계선 클릭 경계선은 이 경계선은 입이 되겠죠 입을 경계선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 P 라운드 부분 클릭 자룹 부분 클릭할게 자룹 부분 클릭 이렇게 이렇게 TR 엔터 하시고 경계선 잡고 엔터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잘라 버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R 26짜리도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입은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야겠죠 코 쪽으로 가야 돼 코 코는 우선 R 20짜리 원 하나 그리셔야겠다 여기 다시 요 부분 끝점에다가 C 엔터 하시고 끝점 클릭하시고 R이 얼마냐면 20이네요 20 엔터 C 엔터 끝점 클릭 그 다음에 20 엔터 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위쪽은 13이네요 R 13 똑같이 끝점 클릭하시고 R 13 하시면 되겠지 반복하시는데 위쪽 끝점이죠 14 그 다음에 얘들 마찬가지로 접점을 잡으세요 라인 명령 접점 시프트키 시프트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라인 명령 하시고 엔터 하시고 시프트키 누르고 접점 원클릭 그 다음에 접점 원클릭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점 찾아서 원클릭 또 접점 찾아서 원클릭 접점 찾아서 원클릭 이렇게 해서 코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트림을 잘라 버리시면 되겠고요 트림을 다 잘라 버립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겠고 코가 다 완성된 거예요? 자 인중 부분 있잖아요 인중 가운데 거기를 우선 원을 또 그리세요 C 엔터 하셔가지고 C 엔터 끝점 클릭하시고 우선 얘는 R값이 16.5 하나 그 다음에 D 옵션 써가지고 40파이 하나 그 두 개 그리시면 돼요 C 엔터 하시고요 끝점 찍고 위에 우선 16.5 하나 그 다음에 이어서 똑같이 하고 D 엔터 40 엔터 하나 총 두 개의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두 개의 원을 그리시라 그리고 여기 4번점 있잖아요 여기 이 선 파이 40짜리 파이 40짜리에 이제 4분점에다가 원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 양쪽에다가 여기다 원은 10파이죠 그리고 또 C 엔터 반복하시고 어 4분점 0도 방향과 180도 방향 두 군데 거기다가 어 10짜리 원을 그리시면 돼요 5 엔터 하시면 되겠죠 방향값으로 해서 이제 C 엔터 하시고 4분점 잡고 5 엔터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5 엔터 5 엔터 5 엔터 5 엔터 그러면은 이 빨간색 원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얘는 보조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센터선으로 얘는 센터선이 되는거지 중심선 요 파이 40은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눈은 완성된거죠 눈? 야 눈 그리니까 이상하다 얼굴이 눈 좀 몰렸죠? 상당히 눈이 몰린 상태이고 이 안경이 커버를 해줘야 돼 안경은 63 나누기 2에서 31.5가 되겠죠 31.5만큼 왼쪽 오른쪽 옵세시켜주시면 되요 O 엔터 O 엔터 그 다음에 31.5 엔터 그 다음에 좌우방향으로 하나씩 클릭해주시면 되겠고 O 엔터 31.5 엔터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그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여기 끝점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원 그리시면 되요 원은 37짜리 원 그래서 C 엔터 하시고 끝점 클릭하시고 D 엔터 37 엔터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카피 명령어 이용하시면 되겠죠 얘는 카피 CO 카피 명령어 CO 엔터 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세요 그것도 하는 방법이니깐 뭐 다양하게 명령어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안경 수정해야 돼 안경 안경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얘는 또 마찬가지로 트림을 하시는데 트림을 하시는데 경계선 잡으세요 T 엔터 하시고 경계선 잡는데 경계선은 원 두개 잡으시면 되요 원 두개 경계선을 원 두개 잡으시고 이 아래쪽 있잖아요 아래쪽을 자르시면 되요 원 두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 아래쪽을 자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100% 안 잘리겠네 생각해보니깐 자 밑에를 잘라보게 되면 요렇게 잘리겠네 기자 이것도 이것도 불편하네 그러면은 어차피 다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엔터 두번 치세요 그냥 엔터 두번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다 잘라버리는 걸로 그 TR 엔터 두번 하셔가지고 여기 다 잘라버리세요 여기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얼추 나왔죠 형상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한 부분 이 부분이 요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안경이죠 안경 요거 이 안경이 이 코를 덮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안경 부분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안경 쓰신 분들은 알거야 눌릴거야 살에 눌리면 안경이 안 보일 수가 있는지 살짝 근데 구조상 안경이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이게 보이는게 정상으로 제가 생각되는데 이 안경 아리 이게 맞겠죠 이게 맞는 걸로 보고 가시면 되는데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잘린 것처럼 보일거에요 여기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여기가 지금 먹은 것처럼 살에 이게 안경 아리 먹은 것처럼 보일겁니다 고런게 좀 헷갈릴 수 있다는거죠 고런게 좀 고거는 여러분도 각자 취향대로 하시고 자 다 됐으면 중심선 그리시구요 마무리 지세요 중심선은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우선 짝대기 선을 우선 그려주시고 짝대기로 해서 라이 명령어 그려주시고 이 중심선 되게 중요합니다 잘 그리세요 빼먹으시면 안 돼 그리고 중심선이 여기도 그려야겠네요 4분점에도 중심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25 라인도 하나 필요하네요 그리고 여기 눈도 눈도 중심선이 하나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을 다 그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트림을 좀 잘라주시고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잘라주시고 어차피 좀 이따 늘려야 되니까 렌스 기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바꿔야돼요 선이 특선 가셔가지고 빨간 센터 0.25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싹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선택 선택 다 해주시고 빨강 빨강 센터 0.25 그리고 바로 이겨서 LTS LTS 가셔가지고 0.3 조절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LEN 기능 가셔가지고 LEN DE 3위 정도 늘리세요 4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끝점을 다 튀어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어 쉽게 되게 낮게 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꼭 다 해주셔야 돼 놓치지 마시고 끝점을 다 이렇게 살리셔야 됩니다 중요한 중요한 작업이에요 음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일단 저장해주시고 요 저장 끝 그 다음에 카피 옆으로 복사하세요 이거 이렇게 복사해주시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린 도형 첫번째구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여기다 이제 뭐를 그리셔야 되냐 치수 기입하시면 돼요 치수는 파랑 파랑 그 다음에 실선 그 다음에 얘도 맞춰서 0.25에요 색깔이랑 파랑이죠 그 다음에 바이레이어 이거 잡아주시고 0.25 아니면 컨티니어스 바이레이어 둘 중에 하나 여기다가 치수 기입하시면 됩니다 치... 치수는요 치수는 단치키를 이용하셔도 되구요 출발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출발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오토캐드에 하단에 보시면 치수라고 있어요 치수 요 치수 오토캐드에 하단에 보시면 치수라는 그 요기 툴바가 있을텐데 요걸 선택해주시면 툴바 명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요거 요걸 이용하셔가 치수 기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첫번째 아이콘이 요게 선형 치수 첫번째거 그 다음에 정렬 치수 그 다음에 건너뛰고 건너뛰고 반지름 그 다음에 건너뛰고 지름 그 다음에 각도 여기 나와있거든요 얘를 누르셔도 돼요 요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하던대로 여기 단축키를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편한대로 하세요 정답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아이콘을 이용하셔가지고 치수를 이렇게 기입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입맛대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꼭 치수 기입하세요 원호에 중심점 찍지 마시고 여기 중심점 찍으시면 안 돼요 치수 기입하실 때 그런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 그리고 치수 위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여러분 원하는데도 집어넣으시고 여기에 몫을 가지 말라고 했어요 똑같이 뭐 도면하고 똑같이 치수 기입을 해야겠다는 욕심에 어 무리수 던지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각도 자 각도가 좀 애매한데 각도는 중심선 그려야겠네 여기도 여기도 중심선 그려주세요 각도 각도를 빼먹었네요 보니까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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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시구요 잠깐만 이거 빼먹은거 있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저장하시고 저장하시고 이거 메일로 보내세요 저한테 여러분 얼마나 잘 따라했는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내시는거에요 두개 요렇게 두개 보내주시면 됩니다